읽어주는 교과 제3과 인간의 본질을 이해함 10월 15일 안식일의 일몰시간은 오후 5시 56분입니다. 기억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사탄의 거진 약속 사이의 긴장은 에덴 동산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 왔다. 많은 사람들은 사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그들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경고는 사라져버릴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은 불멸하는 영혼 또는 영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접근법은 결코 성립될 수 없다. 서로 대비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육체의 죽음 가운데서 살아남은 무형의 영혼이 과연 존재하는가? 많은 철학자와 과학자들이 이 질문에 답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전히 알고 계심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말씀, 곧 성경에서만 이 중요한 질문들에 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번 주 우리는 구약이 인간의 본질과 죽은 뒤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본질과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 분명히 이해한다. 느끼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죽음을 뛰어넘는 확실한 소망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다. 행하기 사탄이 지어낸 죽음과 사후세계에 관한 오류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경의 진리 위에 굳게 선다. 다음의 내용을 안교소그룹 시간에 함께 토의해 보십시오. 1.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한 세상의 가르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주제에 관련하여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2. 창세기 2장 7절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3. 성경은 인간의 영혼의 본질에 대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4. 창세기 2장 7절과 전도서 12장 1에서 7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죽은 자의 상태를 더 잘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5. 욕기 3장 11에서 13절, 10편 115편 17절, 10편 146편 4절, 전도서 9장 5절 10절에서 깨닫게 되는 죽은 자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6. 조상들과 함께 누워라는 표현은 죽음의 본질에 관해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7. 인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결론입니다. 인간은 전인적인 존재로서 몸과 분리되어 별도로 존재하는 영혼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거짓말은 여전히 많은 사람을 사후세계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도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탄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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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